이게 학생들이 찾은... 아까 뭔가 관리를 하시는 것 같더니 장난이 아닌데요? 공룡뼈 뭐 이런 것들이... 이야 화석... 와... 이게 고등학교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확실하게 이거는 진짜 연구자의 수준이지 그냥 일반 고등학교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학생들이 찾은... 이게 학생들이 찾은... 우선하고 круп지 과자가 besten인 것 같아요 학생들이 찾은 학생들을 신고 있는 nan Snore 이러한 교육 tem문 공는 were akt입으로 시작하는 학생들 이만한 학생들을 신고를 못 들어lets bar 같은 그 파이TP 우리 학생들도 안 parting 감사합니다.